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전자캐드 자격 실기시험을 여러분들 앞두고 계시지요? 오늘은 전자캐드 실기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PCB 프린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PCB 프린트는 부품의 외형 정보를 말하지요. 실제 부품의 크기는 어떻고 높이는 또 어떠하며 부품의 발, 즉 핀은 어떤 모양으로 몇 개가 있는지 등을 외형 정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프린트는 각 부품들의 크기, 모양을 1대1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양대로 인쇄회로 기판에 만들어져서 그 위에 부품을 삽입하고 납땜을 해서 전자캐드를 만드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아트웍을 하기 위해 필요한 프린트는 데이터 시트를 보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물론 제공되는, 툴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또한 확인을 해서 적당한 알맞는 라이브러리가 프린트가 있으면 활용을 하기도 하고 유사한 프린트를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데이터 시트를 보고 데이터 시트의 핀 정보라든지 디멘전 정보를 확인을 해서 엔지니어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그 부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은 설계 툴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전자케드 실기 시험의 표준 시간은 4시간입니다. 물론 여기에 연장 시간 30분이 추가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분의 연장 시간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페널티가 주어져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매 10분마다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준 시간 4시간 안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회로도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스케메틱 디자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트 리스트 파일을 생성을 해서 PCB 레이아웃, PCB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자, PCB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커버 파일을 생성을 하시고 그 커버 파일을 직접 개인이, 본인이, 수험자가 출력까지 해야 모든 시험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 올케드를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가지 이제 과정 중에 회로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PCB 설계를 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이제 노출이 되겠지요. 그런 문제점을 스스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4시간 안에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회로들을 그리고 풋프린트를 알맞는 풋프린트를 잘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잘 지정을 해야지 네트 리스트 파일로 넘어가고 PCB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물론 검색을 해서 알맞는 풋프린트를 찾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시험에 잘 등장하는 파트들에 대한 풋프린트를, 풋프린트 네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하시는 것은 곧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시험에 잘 등장하는 PCB 풋프린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에서 이제 회로도 설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도 설계를 위해서는 자, 뭘 알아야 되죠? 자, 파트 네임을 아셔야 되죠? 이렇게 파트 네임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파트 네임에 해당되는 이 풋프린트를 이렇게 잘 지정을 하셔야 되죠? 속성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자회로를 이렇게 제작하는 실습이 아직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PCB 아트웍을 하면서 과연 이 부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물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실물 부품까지 이렇게 이번 강좌에 이렇게 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 시트들도 한 번씩 찾아서 열어서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한 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만능기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초전자 실습을 브래드보드 일명 빵판이라고 하는데요. 브래드보드의 점퍼선으로 임시회로를 구성을 해서 그 측정도 해보고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브래드보드의 점퍼선으로 임시회로를 구성을 해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간편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들의 어떤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기 회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 만능기판을 이용을 해서 납댐 작업까지 하시면 아주 내구성이 뛰어난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회로를 대량으로 제작할 때는 배선까지 미리 연결된 형태의 PCB를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지만 뭐 한두 개의 시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작할 때는 지금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만능기판을 활용을 해서 수 작업으로 배선을 납댐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능기판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표시한 것은 자, 28 곱하기 28, 28 곱하기 62 등 이것은 뭐냐 하면 이 홀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홀의 개수 그 다음에 기판의 소재에 따라서 에폭시 수지형과 수지형과 에폭시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납댐의 면수에 따라서 단면형이냐, 그 다음에 양면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에 28 곱하기 28, 즉 홀의 개수가 28 곱하기 28인 만능기판의 부품을 꼽는 탄면과 배선을 하는 납댐 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 기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판에 제가 이 이미지로 갖고 온 그 기판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만능기판인데요. 항상 이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보시면 자, 이 홀과 홀, 홀과 홀 사이, 홀과 홀, 자, 이 홀과, 자, 이 홀이죠. 홀과 이 홀 간격 있죠? 이 간격이 자, 이 간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홀과 홀 사이의 간격 이 간격이 얼마냐 하면 자, 이 간격은 2.54예요. 2.54mm입니다. 여러분들 2.54mm 하면 몇 밀이에요? 네, 맞아요. 100mm예요. 꼭 알고 계세요. 만능기판의 홀과 홀 사이에 자, 피치는 2.54mm, 즉 밀 단위로 얘기를 하면 100mm이다. 이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mm 간격으로 이렇게 지금 동박이, 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지금 납댄면을 보시면 납댄면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홀이 있고 그 다음에 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좀 볼까요? 자, 홀이 있고 구멍이 있고 자, 납이 묻는 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과 자, 자, 이 홀 사이즈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만능기판에 이 홀 사이즈와 자, 이 랜드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자, 자, 그래서 이 홀 사이즈 그 다음에 이 랜드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이 홀 사이즈는 0.9mm예요. 여러분, 여기 0.9mm예요. 0.9mm예요. 자, 0.9mm 자, 제가 타블렛에 이걸 쓰다 보니까 조금 잘 꺼다가 잘 안 써지네요. 0.9mm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랜드 사이즈는 랜드 사이즈는 얼마나 하면 2mm예요. 여러분들, 2mm 2mm죠. 자, 2mm입니다. 자, 대략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자, 그래서 0.9mm이고요. 0.9mm면 자, 밀 단위로 하면 한 35.4mm 정도 돼요. 자, 35.4mm 정도 되고요. 랜드 사이즈는 2mm를 밀로 환상을 해보면 78.74mm 정도? 74mm 정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모르는데 78.74m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정확한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그 단위밀미터 밀 변환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능기판에 있는 자, 그 패드의 패드의 드릴 사이즈는 0.9mm 35.4mm고 그 다음에 랜드 사이즈는 2mm 78.74mm다. 이걸 알고 일단 계셔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능기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전자, 소자들을 이렇게 꽂았을 때 정상적으로 잘 그 삽입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그 월캐드에서 많이 쓰는 패드를 이걸 쓰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그냥 패드는 이걸 가져다 쓰시면 돼요. 패드 만능기판에 꽂았을 때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패드 많이 쓴 게 이거죠. 패드 60 자, 써클 자, 원 모양으로 동굴배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써클 자, 드릴 사이즈 패드 36T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걸 요 만능기판에 부품을 꽂았을 때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패드는 패드 60 써클 36T 이걸 쓰면 무난합니다. 자, 왜 그래요? 만능기판에 꽂았을 때 잘 들어갔다라고 하면 요 드릴 사이즈가 0.9mm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35.4mm 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뭐 36mm 쓰면 충분히 만능기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PCB를 요 36 드릴 사이즈로 만들었으면 다 들어가는 거죠.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패드 사이즈는 요 랜드 사이즈 즉 패드 사이즈는 60mm 정도로 만능기판을 하나를 옆에 갖다 놓으시고 사용하는 부품들을 직접 여기다 꽂아보시고 패드 사이즈와 드릴 사이즈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지금 2mm 랜드 사이즈와 0.9mm 드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밀리미터와 밀 단위를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PCB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단위를 변환하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액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밀리미터 밀 변환기를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다가 그 변환기를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PCB 설계할 때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했더니 요런 밀리미터 밀 변환기가 이렇게 나왔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0.9mm 라고 했었죠. 드릴 사이즈가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요 동방면에 요 드릴 사이즈 있죠. 요 드릴 사이즈 요 드릴 사이즈가 0.9mm 라고 했잖아요. 자 요것을 밀리미터 변환했더니 35.43mm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 랜드 사이즈 있죠. 랜드 사이즈 자 요 랜드 사이즈 요 랜드 사이즈는 얼마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요 랜드 사이즈는 패드 사이즈 혹은 랜드 사이즈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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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패드 이렇게 플레임으로는 패드 스택 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전자캐드 기능사 필기 관연도 문제 풀이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많이 제공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뭐 이런 이론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전자캐드 자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기 기출 문제 풀이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몇 밀리라고 했었어요. 2밀리라고 했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만능기판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2밀리를 밀로 한번 변환을 해볼까요. 78.74밀이 되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밀 변환기를 누르지 않더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볼까요. 자 100밀 100밀 아까 요 피치가 요 피치가 핀과 핀 사이 즉 요기 홀과 홀 사이가 100밀이라고 했었잖아요. 100밀은 2.54mm 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밀은 얼마에요? 몇 밀이에요? 100밀이 2.54니까 10밀은 얼마에요? 자 자 여러분들 100밀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 2.5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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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밀은 얼마에요? 10밀은 자 이걸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에요? 0.254mm 1밀은 얼마에요? 이걸 다시 10으로 나누니까 0.0254mm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자 10밀 0.254 그 다음에 1밀 0.0254 가 되겠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꼭 단위 변환기는 밀리미터 밀 변환기는 이렇게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밀리미터 밀 변환기만 저는 이걸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인치 단위도 표시되는 변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편리하겠지요?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만능기판의 부품을 제가 몇 가지를 삽입을 해봤어요. 주요 PCB 설계에서 나오는 주요 부품들을 자 먼저 이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종 그 IC 칩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IC 칩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잘 뭐 위에 파트 네임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opmf 741이에요. 741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 자 741이라고 하는 opmf 에요. 그래서 이것은 8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8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보시면 이제 14핀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16핀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요? IC가 그래서 딥타입의 IC라고 하는데 듀얼 인라인 패키지 딥타입의 IC들을 만능기판에 꽂으니까 탁탁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 2.54mm 그렇죠? 몇 밀? 100mm 이란 뜻이에요. 100mm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게는 이제 여러분들 레귤레이터 IC가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것은 가변저항입니다. 가변저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LED들이 이렇게 있죠? LED LED들은 한 칸에 이렇게 딱 꽂혀졌어요. 요거 좀 작은 LED인데요. 자 그래서 핀피치가 얘는 100m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트랜지스터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캐페시터가 있는데 자 극성이 있는 전의 콘덴서입니다. 사이즈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요 위에 것은 470마이크로패럿이고요. 아래 것은 47마이크로패럿을 제가 한번 꽂아 봤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무국성 콘덴서예요. 마일러 콘덴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요것은 제너 다이오드고요. 자 그 다음에 2핀짜리 커넥터 숫룸과 암놈 그 다음에 3핀짜리 커넥터 4핀짜리 커넥터 자 숫룸과 암놈 그 다음에 요것은 텍트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저항이지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IC 요 저항을 한번 보세요. 저항이 지금 몇 칸에 꽂혔나요. 여러분 여기 자 여기서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기 100밀 200밀 300밀 400밀에 이렇게 꽂혔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항의 풋프린트가 뭐예요? 풋프린트 이름이 R.E.S. 400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400이 뭐냐면 400밀을 말하는 거예요. 핀피치가 핀피치가 400밀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저항이 색깔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핀피치라고 한다. 핀피치 요 핀피치가 400밀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R.E.S. 400이라는 풋프린트 이름의 400의 의미는 자 그 얘기고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2핀커렉터나 3핀커렉터도 각각 핀피치는 한 칸에 딱딱 꽂히니까 뭐예요? 100밀 간격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이오드인데요. 요 다이오드 요 다이오드도 자 요렇게 400해서 요 사이가 세 칸이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꽂힌 거 더 자세히 보시고요. 자 요 트랜지스터를 보시면 트랜지스터도 지금 원래 트랜지스터를 보면 대부분 트랜지스터가 요렇게 자 각각의 2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요렇게 요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요 간격을 100밀로 만들기 위해서 요 간격은 100밀이 안 돼요. 여러분 이따 데이터 시트를 보게 될 텐데 100밀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옆에 어떻게 했어요? 자 요렇게 좀 꺾어서 간격을 좀 이렇게 넓혀줬죠? 요 트랜지스터 그래서 요렇게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요 만능기판에 꽂으면 한 칸씩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게 몇 밀리라는 얘기에요? 100밀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CV 설계할 때 제가 이 만능기판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만능기판 하나 갖다 놓으시고 PCV 설계할 때 컴퓨터 옆에 그리고 각종 사용하는 부품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을 요렇게 가져다 놓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꽂아보고 그 다음에 자 간단하게는 꽂아보면 버니어 캘리퍼스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면 그 사이즈대로 여러분들이 그 푸프린트를 생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데이터 시트 참고하시고 자 요렇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만 일단 보여드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등장하는 PCV 푸프린트들을 모아 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파트네임 LM 741 OP 앰플을 잠깐 보도록 할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다리가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자 요게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1번을 표시하는 마커예요. 마크 혹은 요게 이렇게 홈이 파져 있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C를 보시면 자 이렇게 741이라고 읽을 수 있게끔 글자를 읽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정면에 놓으시고 이 홈을 1번 표시를 왼쪽으로 놨을 때 요기가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시계 반식으로 핀 핀이 할당이 됩니다. 핀 번호가 그럼 요기는 5번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가 8번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LM 741은 8개의 핀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ORCAD에서 제공하는 PCB 풋프린트는 뭘 갖다 써야 되냐면 이걸 갖다 쓰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야 돼? 자 딥 타입의 듀얼 인라인 패키지 이렇게 핀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의 라인으로 이렇게 패키징 되어있는 것을 듀얼 인라인 패키지에서 딥이라고 합니다. 딥 딥 파일 이렇게 이제 자 풋프린트 네임의 그 작성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3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 앞에 있는 요 8은 핀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핀수 핀의 개수 8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3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자 요 핀과 요 핀 사이에 요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요 간격 이게 몇 밀리다? 300밀리라는 뜻이에요. 자 딥 타입의 여러분들 8핀 14핀 16핀 IC들은 요기가 지금 300밀리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D8 3 이렇게 언더바 3 요걸 풋프린트 이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기서 요 핀수는 이제 아셨죠? 요 303의 의미를 요 만능기판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IC를 이제 꽂게 되면 어떻게 꽂히냐 하면 자 이 8핀짜리 지금 한번 꽂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기가 1번 이렇게 꽂히고 2번 3번 4번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기가 하나 둘 셋 요기 8번이 여기 꽂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꽂혀요. 이렇게 지금 만능기판이 자 자 이렇게 꽂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741이라고 하는 IC예요. 자 요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홈이 파져있고 요기가 1번이라고 했었죠? 요기가 요기가 1번이죠? 요기가 4번이고 요기가 5번 요기가 8번인데요. 탑비로 봤을 때 자 여러분 자 요 홀과 홀 사이의 간격은 몇 밀? 몇 밀? 그렇죠. 요기 만능기판이 100m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핀 피치는 100mm 100mm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기 요 간격을 보세요. 요 간격 요기 핀과 요 핀 사이의 간격이 요게 몇 밀이에요? 여기 몇 밀입니까? 여기가 몇 밀이야? 자 100mm 200mm 300mm 이죠? 요기가 바로 300mm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딥 타입의 IC에 풋프린트는 뭐 외울 것도 없죠. 그렇죠? 어떻게 딥의 핀수 핀수 그렇죠? 핀수 언더바 요기 300mm 니까 3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핀이면 자 IC가 데이터 시트를 봤는데 14핀짜리다 그러면 딥 14 언더스코어 3 요걸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6핀이다 라고 하면 딥 16 언더스코어 3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요거 이제 딥 타입의 IC에 대한 풋프린트는 이제 외울 것도 없지요. 자 그러면 이게 핀수가 얼마짜리 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볼까요? 자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자 제가 미리 데이터 시트를 다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놨는데요. 한번 띄워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뭡니까 여러분 자 LM741 이라고 하는 칩인데요. 싱글 오퍼레셔널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제 뭐 줄여서 OP 앰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OP 앰프 그래서 연산 증폭기 에요. 741이 그런데 하나만 들어있다는 얘기죠. 연산 증폭기가 싱글이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요게 데이터 시트 인데요. 좀 볼까요? 자 그래서 8개의 자 딥 타입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8핀으로 되어 있는 패키 타입 이곳은 SOP 네요. 스몰 아웃라인 패키지 이렇게 되어있어 SMD 타입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핀 정보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에 조금 내려 볼게요. 아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내부 이제 데이터 시트 제조사마다 조금 다르게 용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인터널 블록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걸 보시고 물론 위에서도 이제 실물모양이 있었으니까 8핀짜리다 그 자 뮤 A 혹은 뭐 741 혹은 LM 741 이라고 하는 OP IC를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니까 얘는 5핀 부고 그 다음에 핀은 8핀으로 이렇게 되어있군요. 그렇죠? 딥 타입에 우리가 이제 딥 타입으로 PCB 설계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제 뭐 DIP 8핀 그렇죠? 그 다음에 3 요걸 쓰면 되죠. 선배님의 자 여기서 뭐를 확인을 하나 해주셔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IC에 보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핀 사용하지 않는 핀 이라고 있어요. 노커넥트 라고 하는 핀이 있어요. 노커넥트 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리를 NC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품보다 많은 핀을 가진 부품의 경우에 네트리스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커넥트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줄여서 NC 처리를 해야 돼요. NC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런데 8번이 NC 잖아요. 그렇죠? 8번을 NC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opmf에 보니까 입력이 두 개가 있죠. 여기가 이제 입력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6번이 출력이죠. 그래서 opmf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입력과 플러스 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입력을 뭐라고 한다? 반전 입력이다. 그렇죠? 네거티브 입력이다. 자 인버팅 입력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입력은 이제 비반전 non-inverting 혹은 포지티브 인풋 비반전 입력이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제 여기가 출력이죠. 자 출력이죠. 자 opmf에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제가 필기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많이 opmf 강좌를 별도의 강좌로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opmf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강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vcc 양전원을 보통 opmf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 vcc 가 7번 이고 4번 은 마이너스 vcc 죠. 물론 이거 마이너스 vcc 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라운드로 물려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시트에 대한 nc 핀 정보를 확인을 꼭 하세요. 8번 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맥틱 다이어그램 에서 opmf 내부 가 트랜지스터 와 저항 캐페시터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최대 정격 25도 시에서 정격 최대 정격 테이블로 표시를 하고 있죠. 이런 최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여러분 최대 정격 은 이 범위를 넘어서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이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opmf를 사용을 할 때 부품이 심해지면 심해지면 부품이 파손이 된다고 했었죠. 정확한 여러분들이 측정을 결과를 얻어낼 수 없고 그 다음에 수명이 단축되기도 하고 이게 더 지나치면 최종적으로 파손까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절대 absolute 라고 하는 이 용어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최대 정격을 잘 체크를 하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특성 곡선도 나오고요. 데타 시트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PCB 아트워크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의 디멘전 정보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잘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 핀피치라든지 핀의 두께 핀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고요. 뒤멘전 정보를 꼭 보시고요. 자 2.54 더 핀과 핀 사이 여기 보시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핀피치가 중요해요. 핀과 핀 사이의 간격 얼마입니까? 2.54 미리죠. 2.54 미리 그래서 2.54 니까 100 미리 라는 얘기죠. 그렇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풋프린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딥 타입 에 패키지 타입 이 딥 이 요것은 패키지 타입 이 SOP 죠. 스몰 아웃라인 패키지 에서 SMD 타입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PCB 설계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를 제작할 때 듀얼 인 라인 패키지 딥 타입 만네키판을 활용하기 위해서 딥 타입을 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SMD 타입을 대부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시험이 끝나면 PCB 설계는 죄다 SMD 부품을 활용을 해서 설계하는 연습을 취업을 나가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PCB는 지금 그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 주파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순한 회로들이 있지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제 높은 클럭 주파수로 동작하는 전자기기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하이스피드 PCB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이즈에 대한 대책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스킬을 업 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7.4.1에 대해서 자 lm 7.4.1은 이제 푸프린트는 딥 8에 언더바 3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푸프린트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요 푸프린트는 조금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한 사항이 뭐예요? 자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여러분? 자 요 8번이죠. 요 8번을 어떻게 해야 된다? nc 처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네티시트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파트를 제가 불러다 놨어요. lm 741로 검색을 해서 또한 제가 여기에 지금 사용하는 우리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부품들을 미리 다 찾아놓고 요것으로 푸프린트를 다 입력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프로젝트 매니저 창에서 제가 Edit Object Properties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자 푸프린트를 입력하는 난이 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푸프린트를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다 여러분들 해놨습니다. 자 여기 뭐 스위치만 지금 입력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구요. 자 이렇게 해서 푸프린트가 다 입력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일단 제가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해놨다. 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lm 741에 대해서 자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Show Show 자 여기 보시면 rmb Show footprint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 자 이렇게 오른쪽 창에 이렇게 푸프린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푸프린트 뷰어가 실행이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8번이죠. 지금 8번을 NC 처리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NC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NC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에딧 파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에딧 파트로. 그럼 이렇게 이제 핀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에딧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핀의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8번을 사용하지 않는 NC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빈 공간을 빈 공간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유저 프로포티스라고 하는 창이 나와요. 여기에 뉴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서 NC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임은 NC고 자 밸류는 몇 번? 8번.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클로즈 닫고 자 그러면 저장을 세이브 파트 인스턴스에서 업데이트 커렌트 현재의 것만 업데이트 해라 라는 거죠. 자 업데이트 올 하면 자 요런 요 오팬프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일일이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해서 에딧 파트를 하고 NC 처리를 했으니까 나머지도 고스란히 똑같이 동일하게 두 개 세 개도 업데이트 해라. 올 눌러주시면 되겠지요. 지금 지금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뿐이 없을 때는 업데이트 커렌트 하셔도 되고 업데이트 올 해도 되지요. 디스카드 하면 이제 무시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업데이트 커렌트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NC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은 이제 네트리스트 파일 생성할 때 에러 없이 넘어갈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거 볼까요 이제 자 다음은 여러분들 뭘 보시냐면 74LS9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4LS90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7490이라고 하는 그 TTL IC에는 그 카운터가 들어있는 IC예요. 여러분 실물은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핀 번호는 지금 이제 여기가 자 여기 홈이 이렇게 파져있죠. 여기 홈이 파져있고 여기 7490이라고 이렇게 써져있죠. 그럼 여기가 1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자 14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7번이고 이쪽이 이제 사이드에 반대편이 8번 여기가 14번이겠죠. 뭐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지금 14핀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그래서 얘는 딥, 풋프린트 이름이 뭐예요? 딥, 딥 타입의 듀얼 인 라인 패키지 14핀 언더스코어 언더바 3. 그래서 요와 요기 요 간격이 몇 밀? 300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300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더블 2배로 이렇게 되어있으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600밀이겠죠. 그러면 뭐 여기가 6이 붙겠네요. 그렇죠? 자 요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보니까 풋프린트를 보니까 지금 여기 13번하고 1, 2, 3, 4번이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NC처리를 해야 될 핀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7490을 보고 74LS90 파트를 불러왔어요. 불러왔을 때 이런 파트 모양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보고 13번과 4번을 NC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얼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시험 문제에 보면 이런 IC들이라든지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뭐 풀 버전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핀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은 데이터 시트를 시험 문제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볼 때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뭐 이제 시험 문제에 그런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는 어느 정도는 담아주기 때문에 시험지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7490 데이터 시트를 또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놨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카운터예요. 카운터. 그렇죠? 네 카운터인데 자 여기 7490, 7492, 7493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뭐 10진 카운터를 만들 수 있어요. 7490을 가지고 2진 카운터와 5진 카운터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2진 카운터의 출력을 5진 카운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또 그 10진 카운터로도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오니까 보세요. 디케이드 카운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번부터 14번이라는 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핀 정보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7490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핀 정보를 여기서 보시는데 지금 7490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VCC는 몇 번 핀이에요? 5번 핀이죠? 5번 핀이 VCC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은 10번 핀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NC에서 4번과 13번이 NC죠. 그렇죠? 네 NC 핀은 자 4번과 13번이다.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7490은 또 NC 핀이 이렇게 4개가 있네요. 그렇죠? 7493도 4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7490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7490이 이렇게 지금 핀 정보를 여기서 꼭 확인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4번 NC네요. 그렇죠? 13번 NC네요. 그렇죠? 자 VCC는 여러분들 몇 번? 5번이 VCC네요. 그렇죠? 그라운드는 10번 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개를 꼭 NC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14핀으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데이터 시즌을 이렇게 가름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 4번 핀과 13번을 NC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7490, 7490에 show footprint 해서 14핀으로 되어 있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주시고 Edit Part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를 더블클릭, 빈 공간을 더블클릭을 해서 New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네임은 NC고요. 그 다음에 4번과 13번이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컴마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 4번, 13번이 NC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배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전원핀이에요. 그래서 아까 확인했죠? 5번이 VCC였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10번이 Ground였었죠? 이렇게 제로랭스, 쉐입을 제로랭스로 하면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타입은 Power고요. 자 이렇게 해서 NC 처리가 끝났으니 Close, 닫고 Update, Current 하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7490, 자 풋프린트 이렇게 14핀, 언더바 3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다음은 커넥터입니다. 커넥터, 자 커넥터 4는 점퍼 4라고 하는 풋프린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4핀으로 되어 있고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100밀 간격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몰렉스 커넥터예요. 4핀짜리로 되어 있는. 자 그래서 순놈, 암놈 이렇게 되어 있죠? 커넥터 2도 점퍼 2 이걸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2핀짜리 커넥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라고 파트네임은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풋프린트 이름은 DO42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이제 다이오드와 같이 극성이 있는 것은 요쪽이 애노드고, 자 여기가 캐소드죠? 그래서 풋프린트의 요 캐소드 쪽이, 자 요 캐소드 쪽이 바로 1번 핀이에요. 요기가 그래서 스퀘어 타입으로 패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핀을 표시하려고, 자 그래서 여기가 1번 핀이 캐소드고 2번 핀이 애노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실물을 보시면 이제 여기 띠가 있잖아요? 이렇게 띠가 있는 쪽이 여러분들 캐소드예요. 캐소드고 요 띠가 없는 요쪽 리드 단자가 애노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이오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너 다이오드도 마찬가지로, 제너 다이오드도, 자 애노드와 여기 캐소드가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쪽이 바로 1번 쪽이 캐소드다. 캐소드다. 1번 쪽이 캐소드다. 그리고 2번 핀이 뭐다? 애노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의 실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에 검정색 띠로 이렇게 되어 있죠? 표시되어 있죠? 이쪽 리드 쪽이 캐소드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반대쪽이 애노드 쪽이 되겠죠? 요거 보시면 여기가 캐소드, 이쪽이 애노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요 자 다이오드, 다이오드와 그 제너 다이오드와 일반 다이오드, 일반 다이오드를 여러분들이 그 푸프린트를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셨으면 이제 자 아래로 내려서 자 저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여러분들이 RES400이라고 하는 푸프린트를 쓰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러분, 자 여기 핀피치, 핀과 여기 핀, 여기가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 자 이 간격이 맞습니다. 여기가 핀피치라고 하고요, 여기를. 핀과 핀 사이에 이 간격을 핀피치라고 하고, 여기가 몇 밀? 400밀이다. 이렇게. 그래서 RES, RES는 저항,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숫자는 바로 요 400밀을 나타낸다. 요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색깔 저항이 있고, 자 극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기를 딱 90도로 휘어서, 잘 휘어서 만능기판에 삽입을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이걸 칩저항이라고 하고, 요것을 어레이저항이라고 합니다. 어레이저항.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통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항 여러 개를, 요런 저항을 공통으로 넣고, 자 요 어레이저항은 바로 요거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요기가, 자 여기가 공통단자 1번 핀이에요. 자 요기가 2번 핀이다라고 하면, 공통단자를 이렇게 하나를 빼 놓은 거죠? 그래서 요기 1번 핀, 공통단자 표시, 마커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저항 리드 단자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에요. 한쪽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이렇게 묶어 놓고, 자 요게 2번 핀이 되는 거죠. 요기가. 그리고 요기 바로 옆에 3번 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것을 이렇게 패키징 해 놓은 거에요. 이렇게 패키징 해 놓은 것이 해놓고, 한쪽만 공통단자와 저항의 한쪽 다리만, 리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요 어레이저항이라고 합니다. 어레이저항, 자 마이컴 회로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레이저항, 여기 조금 글자는 작지만,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러분 103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이 저항값이 얼마냐 하면, 자 첫 번째 자리는 유효 숫자에요. 첫 번째 유효 숫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유효 숫자 그대로 가져오고, 세 번째 숫자는 승수에요. 그래서 10의 3승, 5옴이다. 10의 3승은 키로니까, 그래서 103이라고 써져 있는 어레이저항의 용량값은 10키로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극성이 없는 캐페시터에요. 그래서 파트 네임은 캡 MP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구요. 캡 MP, 이렇게 캡 한 칸 띄고 MP, 극성이 없다. 이렇게 찾으시고, 모양은 요거죠. 그 다음에 푸프린트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일러 코든서를, 제가 실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푸프린트의 이름은 캡 300, 요걸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300은 이제, 자 핀 피치가 여기까지가, 자 300미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300미리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뭐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캡 MP 나오면 캡 300, 푸프린트 그냥 쓰세요. 요렇게 해서, 책에도 그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쓰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PCB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할 부품을 가져다 놓고, 자 그 부품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해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든지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해서, 요 핀 피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마일러 콘덴서가 다, 이게 300미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핀 피치가.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서 PCB를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가죠. PCB를, 샘플 PCB를 여러분들이 제작을 했어. 설계한 것으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품은 여기 간격이 300미리 아니야. 200미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리드 단자를 벌려서 삽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알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일단은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캡 MP에서 극성이 없는 캐페시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도 이것을 그 뭐 이렇게 요 모델별로 파트 네임별로 용량대로 각각을 다 데이터 시트를 제공해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표준으로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암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PCB 설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캡 MP는 캡 300이다. 이렇게 일단은 외우세요.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LF356 이라고 하는 IC. IC가 또 있는데. 자 이게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LF356 데이터 시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데이터 시트를 열어봤더니. 자 이것은 Single JFET Operational Amplifier 내내 741처럼 OPAM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핀 정보를 딥 타입, SO 타입 보니까. 자 이것은 SMD 부품이고. 이건 딥 타입이죠. 스로울 타입으로 되어 있죠. 자 패키 타입이. 자 그래서 딥 8 해서 8개의 핀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시고요. 아 8핀이구나. 우리 딥 쓸 거니까 시험에서는. 그러면 DIP 뭐 이렇게 8핀 underscore 3 이거 쓰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NC핀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입력 단자가 두 개가 있고. 반전입력과 이거 반전입력 이거 비반전입력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있겠죠. 4번 VCC, 마이너스 VCC, 7번 플러스 VCC 양전원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2번이 인버팅 인풋 반전입력. 그 다음에 난인버팅 3번 비반전입력이 있고. 자 여기 있네요.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거지. 자 그래서 자 LF35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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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C는 8번이다. 그래서 8번을 NC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내려볼까요. 자 특성 실험한 결과치까지 유저들에게 데이터로 정보를 주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디멘전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걸 그 메커니컬 데이터에서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푸프린트를 만들면 되는데. 네. 뭐 그 아까 만능기판에도 꽂아 봤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있으니 굳이 이 디멘전 정보를 보고 푸프린트를 여러분들이 다시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물론 이제 그 푸프린트를 가져와서 조금 뭐 여러분들 그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푸프린트 정보를 수정해서 저장해서 이렇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핀피치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핀의 이 두께 있죠. B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이 정보를 무시하고 만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능기판에 이게 들어갑니까? 핀 이거를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홀을 이걸 보고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핀의 두께 그 다음에 핀과 핀 사이의 간격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 데이터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값들은 그림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씩 틀려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핀의 두께 드릴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한 이 핀의 두께와 핀과 핀 사이의 간격 있죠?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E3 값이 지금 나와 있죠? 자 하나 둘 셋이니까 E3 나누기 3 하면 핀피치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지금 핀피치 값이 따로 나와 있나요? 어디? 제가 지금 뭐 안 보여서 이걸로 3으로 나누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E3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오죠? 여기 자 그래서 밀리미터로도 나오고 인치리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핀피치, 핀과 핀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 B, B값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미니먴, 그 다음에 맥시멈 이렇게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패드 스택도 만들고, 패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패드를 만들면 되겠죠? 만들고, 푸프린트도 만들고, 외형 정보도 만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드릴 홀 사이즈는 그 핀피치에 약 플러스 10밀 정도만 플러스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드릴 사이즈 있었잖아요. 드릴, 자, 드릴, 자, 이 드릴, 드릴 홀 사이즈는, 드릴 홀 사이즈는 핀, 핀피치, 핀피치에 약 0.2밀리 정도만 플러스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0.2밀리 정도 되면 약 10밀 정도 되거든요. 10밀, 10밀이죠? 자, 10밀이 0.254밀리 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2 정도만 플러스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까 이 B 있잖아요. B, 이 B, B에다가 0.2, 플러스 한 10밀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랜드 사이즈 있죠? 랜드 사이즈. 이 랜드 사이즈는, 랜드 사이즈는 드릴 사이즈에, 드릴 사이즈에, 드릴 사이즈에 한 20밀을 플러스해주면 돼요. 한 0.5밀리미터. 약 20밀. 이렇게 해서 만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패드 스택을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보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 8번을 NC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LF356은 8번을 NC 처리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LF356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어떻게? Edit Part 들어가시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자, User Properties에서 New 버튼 눌러주시고, 자, NC, No Connect, 그 다음에 몇 번, 8번, OK, O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클로즈, 닫고, 자, Update Current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F356,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Show footprint, 자, 이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F356 받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변장인데요. 가변장은 실물이죠, 요게?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가변장이 3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핀수가 이렇게, 리드 단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것을 지금 가변장, 그 핀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 파트를 보니까, Register Bar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드 단자가 2개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실물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요기는 핀수가 회로도에 연결되는 것은 두 핀뿐이 없잖아요. 두 핀뿐이. 그러니까 하나의 핀은 NC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NC 처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두 핀짜리로 되어 있는 그 가변장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게 1번, 2번, 3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을 NC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번을 NC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변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지금 이제 요게 요게 내부를 보면, 자, 요게 이제 다이얼이죠? 가운데 게 다이얼이고, 다이얼이고, 혹은 뭐 와이퍼라고도 해요. 이걸 와이퍼. 그 다음에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항 요소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항이 들어있죠? 그래서 요 와이퍼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이얼을 돌림에 따라서 저항값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원리예요. 가변 저항값이. 그런데 지금 두 핀만 사용을 하니까, 자, 요 1번과 2번 핀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요게 3번 핀인데, 3번 핀은 NC 처리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보세요. 두 핀만 사용했을 때 요 저항값을 가변하는 건데, 자, 요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항인데, 얘를 왼쪽으로, 요 와이퍼를 왼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돌리면, 이 가변 저항 예를 들어서 100K짜리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기가 1번이고, 자, 여기가 2번이지 않습니까? 2번이죠? 그렇죠? 네, 2번. 그래서 요 다이얼을 왼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돌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저항값이 얼마예요? 그때는 0옴이에요, 0옴.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자, 요때는 요렇게 끝까지 돌렸을 때는 0옴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 와이퍼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회전시켜서 요기 와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요기. 그럼 요때에, 자, 요렇게 돌리면 요때의 저항값은 얼마예요? 요 저항값이 가변 저항이 100K이다. 라고 하면 100K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00K옴짜리의 가변 저항은 0옴부터 어디까지, 0옴부터 어디까지, 100K옴까지 여러분들이 가변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을 NC 처리해야 돼요. 간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1번하고 이렇게 3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건 가변 저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정 저항이 되는 거죠. 요기 내부를 보세요. 요 1번하고 3번을 쓰면 그냥 고정 저항 100K옴을 그대로 쓰는 거죠. 가변 저항이 아니죠.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제작할 때도 요 내용을 잘 알고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주의하셔야 돼요. 요렇게 레지스터 바 베리어블 저항을 베리어블 가변할 수 있는데 두 핀짜리다라고 하면 3번을 반드시 NC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변 저항 여기 있죠? 요 두 개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show print 하면 1번, 2번, 3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와이퍼라는 용어를 썼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 볼게요. edit 파트 들어가 보면 요 핀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볼게요. 요 와이퍼가 몇 번인지. 자, 와이퍼가 3번이라고 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3번 요거 들어볼까요? 자, 와이퍼가 3번이 아니라 2번이네요. 그렇죠. 2번이죠. 2번이 맞는 거죠. 와이퍼가 3번이 아니에요. 2번이죠. 자, 2번이고. 자, 요게 1번이죠. 핀 정보 1번. 그 다음에 자, 여기가 B에서 3번이죠. 자, 그래서 자, 요게는 2번입니다. 와이퍼.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가 A단자고, 여기가 B단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와이퍼죠. 와이퍼. 와이퍼. 자, 와이퍼죠. 와이퍼.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와이퍼가 2번이죠. 아유, 자꾸 해갈려서요. 자,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2핀짜리로 쓰려면 어떻게 한다? 1번과 1번과 2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요 와이퍼를 왼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면 이때는 0옴이고. 그렇죠. 요 와이퍼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오면 만약에 이게 100옴짜리다. 100K이다. 가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값이니까 100K옴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되셨죠? 그러니까 요 뭐를, 요 3번을 뭐해야 된다? NC 처리해야 된다. NC 처리해야 된다. 자, 그래서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고 유저 프로퍼티스에서 new 그래서 NC 그 다음에 3번 OK 이렇게 해주시면 NC 처리가 됩니다. 자, NC 처리를 했으니까 3번 핀에 대해서 그 가변장 레지스터 파2 3번 NC 처리했죠? 자, 클로즈 닫고 업데이트 커런트 해서 자, 처리가 됐으니 이제 다음 걸 또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그 3단자로 되어 있는 트랜지스터죠? 자, ESC 1825. 그렇죠. 이 트랜지스터의 PCB 풋프린트 이름은 TO92인데요. TO92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 FET N 채널 Junction Field Effect 트랜지스터 J FET FET네요. 그렇죠? 네, T 자, FET N 채널 Source Gate Drain 으로 되어 있는 K30이라고 되어 있는 JFET 또 TO92이네요. 자, 그런데 이것은 풋프린트보다도 이 3단자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것은 자,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ESC 181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 이제 이 파트네임을 확인을 하신 후에 자, MPN, PNP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CB인지 EBC인지 뭐 이것을 확인을 해서 파트네임을 갖고 오셔야 돼요. 파트네임을 파트를 불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C1815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C1815 트랜지스터인데 우리 2단자가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자, 2미터가 1번이에요. 1번이 2미터고 2번이 컬렉터 3번이 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순서대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이게 3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C1815를 읽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정면에 놓고 리드 단자를 아래로 향하게 해 놨을 때 가장 좌측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단자가 뭔지를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1번이 2미터죠. 그래서 1번이 2미터 그 다음에 2번이 컬렉터죠. 2번이 컬렉터 3번이 베이스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2, C, B 자,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써보세요. 2, C, B죠. 그리고 그리고 자, 여기 2미터 단자가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뭐예요? N, P, N, T, R 그래서 여러분들 뭘 가져오셔야 돼? 자, 파트에서 N, P, N, E, C, B를 가져오셔야 돼요.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2미터 2번이 컬렉터 3번이 베이스인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N, P, N, T, R 심볼을 가져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 시트를 보시고 요 순서대로 에딧 파트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N, P, N, E, B, C를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자, 화살표 있는 데가 2미터죠? 화살표 없는 데가 컬렉터고 여기가 베이스죠? 그래서 화살표가 배에 꽂히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N, P, N, T, R 심볼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트랜지스터를 여기 보시면 자 에딧 파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N, P, N, T, R E, C, B인데 자, 쇼프 프린트를 보니까 E, C, B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 E, C, B 순서대로 1번, 2번, 3번 E, C, B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자, N, P, N, T 랜지스터니까 N, P, N, E, C, B 요 모델을 찾아갖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걸 찾아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제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에딧 파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에딧 파트 자, 보시면 2m, 컬렉터, 베이스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자 1번, 2번, 3번이 E, C, B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기가 지금 2m고 요기가 컬렉터고 요기가 베이스인데 PIN 번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m가 1번이죠? 그러니까 요기는 1번일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컬렉터가 2번이죠? 그러니까 요기가 컬렉터니까 여기가 2번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베이스가 3번이죠? 베이스가 3번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자, 그래서 1, 2, 3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1, 더블클릭해볼까요? 1번이죠? 2m?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2번이죠? 컬렉터 자, 그 다음에 더핀을 더블클릭해서 3번이죠? 베이스 맞죠? 물론 우리가 그 NPN ECB를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다른 트랜지터를 갖고 왔다 다른 트랜지터를 갖고 왔다 예를 들어서 NPN 트랜지터를 예를 들어서 NPN 트랜지터 예를 들어서 NPN 트랜지터를 가져오면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EBC NPN 트랜지터를 이렇게 갖고 왔다 여기다 가져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EBC NPN 트랜지터를 순서대로 C182로는 여러분들이 쓰는 C182로는 EC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것을 가져온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 E 자, C B니까 여기에 1번 2번 3번으로 고쳐주시면 되죠? 그래서 1번은 2m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 2번이 컬렉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있죠? 3번으로 되어있죠? 2번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는 ECB B번이 3번이니까 이렇게 고쳐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이걸 업데이트해서 C1815에 이것을 쓰셔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써도 되고 여기 이제 Value만 1815로만 고쳐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그렇죠? 이걸 써도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여러분 자 정리 한번 해봅니다 자 ESC 1815의 데이터 시트를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NPN 트랜지스터고 자 순서가 자 ECB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심볼이 이렇게 NPN 트랜지스터 자 2미터 컬렉터 베이스 단자인데 1번이 2미터고 2번이 컬렉터고 3번이 베이스였었죠 그래서 이 1번은 2미터는 1번 그 다음에 컬렉터가 2번 베이스가 3번 이렇게 핀이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핀 번호가 그렇죠?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요것은 여러분들이 파트를 뭘 가져왔어요? NPN 뭐를 가져왔어요? ECB를 가져왔죠 당연히 이걸 가져왔으니까 요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에듀 파트에서 수정할 게 없어요 핀 번호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NPN EBC를 가져왔어요 이 모델을 그러면 금방 에듀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ECB 데이터 시트에 나와있는 1번 2번 3번이 ECB 순서로 다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를 자 요 NPN EBC라고 써져있는 밸류 값만 C1815로 쓰면 얘도 이제 NPN EBC를 C1815로 밸류 값을 바꿔줄 거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자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이걸 그냥 가져오면 되죠 그런데 NPN EBC를 어떻게 알고 가져와요 뭘 보고 바로 이 데이터 시트를 보고 가져온다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요 FET에요 FET는 이제 Source Gate Drain 이라고 하는 3단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자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자 Junkion FET N채널 FET FET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이제 회로드에 나와있는 요 심볼을 보시고 자 요게 화살표가 있는게 여러분들 게이트 단자에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게이트 전압으로 그 출력 전류를 제어하는 것이 FET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여기는 Source 여기는 Drain 이렇게 3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트랜지스터는 보시면 자 트랜지스터는 조금 있어도 하나 나오겠는데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가 2미터고 여기가 컬렉터다 라고 했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이것은 NPN 트랜지스터에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면 베이스로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면 화살표가 있는게 2미터 단자고 없는게 컬렉터고 이게 베이스잖아요 자 베이스에 화살이 꽂혔죠 얘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어요 PNP 트랜지스터라고 했었죠 자 얘는 자 베이스에 화살이 꽂히지 않았으니까 NPN 트랜지스터라고 했었죠 자 얘는 반대에요 자 요 게이트에 화살표가 들어가면 이게 N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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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T에요 J-F-E-T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고 게이트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J-F-E-T는 요게 게이트고 요게 소울스고 요게 드레인인데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게 바로 P채널 F-E-T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F-E-T다 이렇게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화살표가 들어간게 뭐다 자 트랜지스터는 화살표가 들어가면 PNP 타입인데 얘는 반대로 N채널 F-E-T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F-E-T도 T-O-G-E라고 하는 풋프린트 이름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울스가 1번 소울스가 1번이고 2번이 게이트 3번이 드레인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F-E-T의 K30이라고 하는 F-E-T에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놓고 리드 단자를 아래로 향하게 놨을 때 가장 왼쪽에 1번 핀이고 얘가 2번 핀이고 얘가 3번 핀이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1번 핀이 뭐다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여기가 소울스다 여기 소울스다 2번 핀이 뭐다 여기가 게이트다 그렇죠 3번 핀이 뭐다 트레인이다 그래서 S-G-D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는 어떻게 찾아와 J-F-E-T N채널 S-G-D 이렇게 찾아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되셨습니까 뭘 보고 S-G-D를 찾아왔어 요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요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뭐 소울스 드레인 게이트 자리를 가져왔으면 에디 파트 들어가서 요거의 데이터 시트에 맞게끔 고쳐줘야 돼 고쳐주셔야지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F-E-T 자 요 F-E-T인데요 요걸 어떻게 찾아왔냐 자 이렇게 찾아왔죠 J-F-E-T N채널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요게 보면 자 드레인 드레인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 드레인 게이트의 소울스인 것도 있고 드레인 소울스 게이트인 것도 있고 게이트 게이트 드레인 소울스 게이트 드레인 소울스인 것도 있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 보시면 요건 뭐예요 J-F-E-T인데 자 그린 자 드레인 게이트 소울스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라고 했었죠 요것은 드레인 소울스 게이트 근데 우린 뭐 찾아와야 돼 게이트 드레인 소울스 찾아와야 되지 왜 이걸 어떻게 알았어 어떤 정보를 보고 K30이라고 하는 요거 파트의 네임으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자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니까 자 게이트 드레인 소울스 이렇게 되어 있다라 자 그걸 확인시켜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K30 자 데이터 시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ESK30이라고 하는 정션 FET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자 핀 정보가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TO92 타입 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자 1번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의 핀이 있는데 1번이 뭐해 1번이 소울스 그 다음에 2번이 게이트 3번이 드레인 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자 J F E T N 채널에 자 소울스 게이트 드레인 순서대로 소울스 게이트 드레인 요걸 쓰시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라는 얘기에요 자 여러분들 감 잡혀 가나요 이제 이해가 돼 가고 있지요 자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자 이제 살펴봤고 자 그 다음은 시간이 지금 1시간 18분 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성이 있는 캐페시터는 캣폴 해서 이렇게 회로 디자인 할 때는 찾으시면 되겠고요 극성이 있다 캣폴 찾으시고 그 다음에 PCB 프린트는 캣196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캣196을 사용을 하면 돼요 캣196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사실은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아까랑 동일해요 캣196을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되는데 이 캐페시터도 사실은 용량에 따라서 요 핀 피치가 다 달라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22 마이크로 패럿이 여기 있는데 자 요 용량 값이 자 예를 들어서 22 마이크로 패럿의 전액 콘덴서인데 요 띠 있는 쪽이 여기가 캐소드에요 마이너스에요 여기 띠 없는 쪽이 플러스에요 리드 단자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에요 그리고 이걸 절단해서 사용하면 길이 요 리드 단자의 길이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실제 부품에서 그래서 요 쪽에 마이너스 쪽에서는 이렇게 띠가 되어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그 22 마이크로 패럿짜리 전액 콘덴서인데 만약에 480 마이크로 패럿은 이렇게 클 거잖아요 사이즈 자체가 크죠 전화를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리드 단자의 길이는 핀 피치가 이게 과연 이게 다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사실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풋프린트를 그냥 극성이 있는 전액 콘덴서는 이렇게 캡 196으로 이렇게 그냥 써라 시험 보기 위해서는 자 게이치 말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3핀짜리 커넥터는 컨3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트네임을 찾아서 부품을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풋프린트는 점퍼 3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F355라고 하는 IC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LF355 한번 볼게요 데이터 시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데이터 시트 열어보면 자 요거죠 싱글 JFPT 오퍼레셔널 앰플리파이어 구요 자 OP 앰프네요 그쵸 OP 앰프고 자 이렇게 8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딥 타입과 그 다음에 SO 타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핀 커넥션 에서 탑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번 3번 자 입력 비반전 입력 반전 입력 반전 입력 비반전 입력 그 다음에 6번이 출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마이너스 Vcc 7번 플러스 Vcc 그 다음에 요 8번이 또 NC네요 그쵸 그래서 요 8번에 대한 NC 처리를 또 해주셔야 되겠죠 8번을 NC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NC 처리는 좀 빨리 한번 해볼게요 3 뭐 그 NC 처리는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잘 이해가 되지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에디 파트 들어가서 더블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하고 user properties 에서 new name은 nc 자 번호는 8번 o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미 되어 있대요 여기 nc 처리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마 제가 따로 먼저 했던 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핀 짜리로 되어 있는 레지스터 바 가변장 이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1번 2번 3번 모두 쓰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변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와이퍼가 2번 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이퍼가 2번 그 다음에 이쪽에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그 여러분들이 여기 분압해 주는 거에요 전압을 요 가변장을 통해서 그렇죠 이걸 조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이 이런 가변장을 통해서 여기 이제 그 저항값이 가변장에 와이퍼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쪽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자 1번과 여기 여기 2번 단자에 걸리는 요 저항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중앙에 이 와이퍼가 정중앙에 센터에 딱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가 100키로 짜리 가변장이다 라고 했으면 정중앙에 있으면 요기 1번과 2번 사이는 얼마 R 1번과 2번 사이는 몇 키로 50키로 그렇죠 그 다음에 자 R 자 여기 2번과 3번 사이는 몇 키로 50키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항값이 요 2번 와이퍼가 오른쪽으로 가면 R 1 2 값이 저항값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요 2번 와이퍼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R 2 3 번에 저항값이 커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3단자를 다 이용할 경우에는 굳이 nc 처리를 할 게 따로 없는 거지요 여러분 자 이게 가변 저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cd 4013 이라고 있어요 cd 4013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cd 4013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cd 4013 도 한번 자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뭐냐 듀얼 d 타입의 플립 플롭 d 플립 플롭이 듀얼로 두 개가 들어있는 아이시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커넥션 다이어그램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커넥션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진리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번부터 뭐 이렇게 쭉 핀이 어사인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원단자는 14번과 7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래서 d 플립 플롭이고 플립 플롭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듀얼로 들어있고 이 플립 플롭과 이 플립 플롭은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 단자와 입력 단자에서 플립 플롭이 이렇게 있죠 nc 처리할 건 따로 없고 그 다음에 핀 수는 뭘로 되어있어 14핀 짜리로 되어있죠 이런 정보를 확인을 하시면 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회로에서 플립 플롭 요걸 쓰든지 요걸 쓰든지 상관 없어요 어느 하나를 처음 불러오면 아마 요게 어사인 될 거에요 핀 번호가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그렇죠 여기 보이세요 1번 2번 q 가 1번 2번 인걸 쓴 거죠 q 가 1번 2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1번 2번이 자 출력 q 와 반전 출력인 q bar 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플립 플롭 첫번째 요걸 쓰는 거죠 그럼 나머지 요것은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nc 처리 해야 되냐 이것은 이런 것은 nc 처리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nc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만 nc 처리 하시면 되요 자 이렇게 404013 도 이렇게 이제 보셨죠 그래서 요거 이제 회로도에 따라서 요런 edit 파트에서 이런 핀의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요거 뭐 이렇게 그 모양을 바꾼다거나 든지 이런 것만 해 주시면 되요 예를 들면 뭐 edit 파트에서 회로도 대로 자 이건 이제 전원 표시 겠죠 7번 그라운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7번 그라운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더블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 라인이고 인풋이고 5번이다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rs 클럭 클럭 같은 것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클럭이 지금 클럭이고 인풋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클럭이죠 자 그래서 클럭도 이런 그 포지티브 엣지 트리거 모드가 있고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short dot 클럭 이렇게 해서 ok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여기가 동골뱅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버블이 들어가죠 이것은 이제 네거티브 엣지 트리거 모드란 얘기에요 자 뭐 그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바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뭐 4538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고요 자 4011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011 데이터 시트를 잠시 열어 볼게요 자 4011을 열어 보니까 자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커넥션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듀얼 인라인 패키지 해서 듀얼 인라인 패키지 그래서 딥이죠 딥 자 그래서 지금 낸드 게이트가 4개가 이렇게 들어 있지요 네 낸드 게이트가 이렇게 4개가 들어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원단자는 14번이 자 14번과 7번 이렇게 되어 있죠 14번 그라운드 7번 VCC 그래서 4011은 14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인풋이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낸드 게이트는 인풋이 1번 2번이고 출력이 3번이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낸드 게이트는 입력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5번 6번이고 출력이 오히려 4번이죠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요런 데이터 시트를 보고 회로를 이제 납땜을 하든 빵판에 만들든 할 때 요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핀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자 데이터 시트는 자 일단 닫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만 제가 랜드 게이트를 꺼내온 상태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만 지금 쓰이고 있는거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요게 자 i0번 i1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i는 이제 인풋이란 얘기고 인풋 자 0번 인풋 요거는 자 뭐다 자 요거 i1이니까 그렇죠 2번 핀은 자 인풋 1이란 뜻이지요 그 다음에 3번이 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3번의 의미는 뭐다 아웃풋의 약자죠 아웃풋이다 출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기는 이제 14핀이라는거 알았기 때문에 딥 14에 자 언더스코어 3에서 푸프린트를 요거 딥 14 언더스코어 3을 푸프린트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4011을 파트네임 4011로 부품을 찾아와서 회로도 그릴 때 찾아오면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14번 vcc와 7번 그라운드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회로에서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전원단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에디트 파트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그래서 4011 자 여기 있죠 그래서 쇼 푸프린트 한번 해보면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4011을 지금 이제 하나만 그 낸더게이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요렇게만 연결이 되고 전원단자는 이제 자 연결이 되겠지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에딧 파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은 이제 자 i 0번 네임이 그렇죠 1번 핀이고 요기는 이제 두 번째 입력 단자인 인풋의 1번이다 이렇게 0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기는 이제 5에서 아웃풋이다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네 3번은 자 요 14번은 이제 자 vdd 이죠 네 요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14번은 이제 자 예를 들어서 핀 비저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핀을 자 비저블 보이지 않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요 핀 핀만 안 보이는 거죠 자 요것은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것을 자 어떻게 하면 얘를 보이지 않도록 하냐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요런 경우에는 더블클릭을 해서 쉐입을 바꿔 주시면 돼요 지금 쉐입이 라인으로 되어 있죠 요것을 제로랑스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요렇게 바뀌는 거죠 요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14번이 지금 계속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핀 비저블을 체크를 해제를 해 주시면 이제 요런 모양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7번도 7번 핀도 그라운드 핀도 쉐입은 제로랑스 핀 비저블 보이지 않도록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로즈 업데이트 커런트 이렇게 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자 4011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는 이렇게 그 핀이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푸시 버튼 스위치를 시험 문제에서 요걸로 해라 4핀짜리로 해라 뭐 2핀짜리로 해라 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2핀짜리다 생각하고 점퍼2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점퍼2 쓰시면 됩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는 자 근데 실제는 다르다고 했었죠 여러분이 실제로 할 때는 요 여러분들이 이 푸시 버튼 스위치 택트 스위치를 사용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 요 데이터 시치를 통해서 요 핀 피치를 확인을 하고 자 요 푸프린트도 핀 피치에 맞는 그 푸프린트를 가져다 쓰든 아니면 다시 만들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아셨죠? 근데 지금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요 푸시 버튼 스위치는 매번 나오잖아요 회로에 그럴 경우에는 점퍼2 요 푸프린트를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애니오오도 데이터 시트를 열어보면 여덟 핀으로 되어 있고요 안 쓰는 핀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아주 유명한 타이머 IC 이지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뭐 각종 단 한정 멀티바이브레이터 비한정 멀티바이브레이터 쌍한정 멀티바이브레이터 다 만들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PWM 펄스폭 변조 회로까지도 요 타이머 IC 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동아리에서 지금 첫번째 제가 드린 미션이 타이머 IC 를 이용한 PWM 회로 이지요 여러분들 이제 다 제작을 해 만능기판에 제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시뮬레이션도 해봤고 그 다음에 듀티비를 가변을 시켜서 그 가변되는 상황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도 해 보셨지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리고 요것을 그 PWM 회로를 PCB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접 이제 커버 파일까지 생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보고서만 잘 작성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04 또한 7404 또한 자 나트게이트가 6개가 들어있는 IC에요 7404는 그래서 7404 얼른 잠깐 볼게요 자 TTL IC구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인버터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나트게이트가 6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14핀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아래 있는 나트게이트의 인풋은 자 요 인풋은 자 요게 홈이 파져있고 자 요기가 1번이라고 그러셨죠 1번 그라운드가 7번이구요 14번이 VCC로 이렇게 어사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낫게이트의 아래쪽 낫게이트 3개는 이제 그 인풋쪽이 작은 번호예요 출력이 큰 번호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풋이 작은 번호 아웃풋이 큰 번호인데 윗줄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런거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인풋이 큰 번호고 아웃풋이 작은 번호죠 그래서 요 라인에 인버터를 쓸 때와 요 아래에 인버터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요 그 핀 맵을 꼭 확인하시고 나서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고 나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은 요것은 뭐 NC 처리할 건 따로 없구요 그래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4핀이니까 딥 14 언더스코어 3 이라고 하는 풋프린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LED 인데요 발광 다이오드죠 자 그래서 자 LED는 자 아까 우리가 극성이 있는 콘덴서에 사용했던 푸프린트 캡 196 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요것을 이제 PCB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실제 부품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하실 때 얘는 극성이 있잖아요 LED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에노드고 이쪽에 캐소드 잖아요 그래서 캐소드 쪽이 항상 뭐다? 1번이다 요것을 꼭 알고 계세요 캐소드 쪽이 1번이다 자 요게 1이다 요게 일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캐소드 쪽이 1번이다 자 지금 어디에서? 우리 요기 월케드에서 PCB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결과 그 다음에 자 여기 2번이 에노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요것을 이제 제작을 하실 땐 주의해서 극성을 잘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다리가 긴 쪽이 신규로 새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한 LED 인 경우에 자 뭐 이렇게 다리 모양을 보시고 다리의 길이를 가지고 긴 쪽에 에노드 짧은 쪽이 캐소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실제 부품이 아니라 LED를 가져오다 보니까 보통 요게 사실은 요 안쪽에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요 모양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쪽에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캐소드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쪽에 에노드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보통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것을 육안으로 보고 그렇게 확인을 하셔도 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는 특히 뭐 요게 반대로 지금 현재 이 그림처럼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게 다리가 길잖아요 그렇죠 요게 다리가 짧고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캐소드인데 반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측정을 해서 극성을 파악을 해야 돼 측정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오스와 역방향 바이오스를 잘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극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자 자 자 led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led가 있어 led도 다이오드니까 그래서 리드단자가 이렇게 있어 led 자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그래서 자 자 여기 디지털 그 디지털 멀티메타에요 디지털 멀티메타를 가지고 측정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이오드 D라고 써져 있는 곳에 저항 저항 쪽에 자 레인지를 다이오드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거기다 레인지를 놓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이게 이제 검정색이다 이게 빨간색 리드단자고 여기가 자 검정색 리드단자다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레인지는 이제 여기 D에다가 놓고 저항쪽에 보면 D 다이오드를 이렇게 다이오드를 측정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어요 거기다 레인지를 놓고 그 다음에 자 플러스를 이쪽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자 플러스를 빨간색 리드봉을 2번에다 놓고 그 다음에 검정색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 LED가 이렇게 불이 이렇게 들어왔다 LED가 점등이 됐다 라고 하면 자 빨간색을 된 쪽이 에노드고 검정색을 된 쪽이 캐소드에요 자 이때가 이제 순방향 바이오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즉 자 LED에 에노드 캐소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진 거죠 에노드 쪽에 플러스를 캐소드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줬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LED가 턴 온 이렇게 된거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크로스 했다 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얘를 이쪽에다 대고 얘를 이쪽에다 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소 등이 되겠죠 LED가 오프가 될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역방향 바이오스를 걸어준 상태죠 그래서 에노드 쪽에 마이너스를 캐소드 쪽에 플러스를 플러스를 이렇게 걸어줬으니까 얘는 이제 오프가 되는거죠 요렇게 해서 에노드와 캐소드의 극성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PMP EBC 자 요 모양이 얘도 PMP EBC 를 쓰시면 되겠고 요 이제 요 극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 자 PMP EBC 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자 자 여기 A56 인데요 A56이 도 제조사에 따라서 이게 그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단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보니까 EBC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그래서 1번이 2m고 2번이 베이스고 3번이 컬렉터다 EBC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파트에서 어떻게 찾아와야 돼? 자 여기는 베이스 화살표가 있는게 2m 화살표 없는게 컬렉터 화살표가 배에 꽂혔으니까 피가 난다 그래서 이 모델은 PMP 트랜지스터다 근데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니까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 EBC더라 그러면 PMP 한칸 떼고 EBC를 찾아오면 나머지 손 댈게 없는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TOG 프린트는 EBC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된다는 거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가 어느 제조회사인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조사마다 EBC인 것도 있고 ECB인 것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데이터 시트가 여기에 제공이 되니까 요걸 보고 1번이 2m 2번이 베이스 3번이 컬렉터다 하면 PMP EBC를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A561을 하나를 찾아 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MP Power 트랜지스터네요 그렇죠 PMP Power 트랜지스터고요 ESA56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것은 이제 E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접합면이 정션이 이렇게 두 개다 라고 했었죠 왜 정션이 두 개에요 트랜지스터가 트랜지스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물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형 반도체에 N형 반도체를 붙이고 P형 반도체를 붙인게 PNP 트랜지스터죠 순서대로 EBC인거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정션이 하나 있고 PN 접합이 하나 있고 MP 여기 PN 접합이 또 정션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 둘 그래서 두 개다 정션이 정션의 갯수다 정션의 갯수다 J1 J2가 있다 정션이 그 다음에 S는 세미컨덕터에서 반도체라는 뜻이고 요 A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게 A, B, C, D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A와 B는 뭐라고 했어요 PNP형 트랜지스터라고 했죠 PNP 트랜지스터 CD 표시되어 있는 것은 MPN 트랜지스터 자 그러면 PNP에서 A가 붙으면 저주파용 B가 붙으면 고주파용 MPN 트랜지스터에서 C가 붙으면 C가 반대죠 자 A는 자 반대입니다 자 A가 붙으면 PNP 고주파용 그 다음에 B가 붙으면 PNP 저주파용 그 다음에 C가 붙으면 MPN 고주파용 D가 붙으면 MPN 저주파용이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번호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A 오류기를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여기가 1번이 2미터고 2번이 베이스고 3번이 컬렉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1번 2번 3번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자 뭐다? PNP 트랜지스터니까 자 파트를 가져올 때 어떻게 찾는다? PNP 자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 뭐다? EBC다 한 칸 띄고 EBC 요걸 가져오시면 되죠 그럼 더 이상 순될 게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남았네요 레귤레이터 IC인데요 자 일명 정전압 IC라고 해요 LM7812C와 LM7912C가 이렇게 있지요 자 3단자 3단자 레귤레이터 3단자 레귤레이터 3단자 레귤레이터 인데요 7812와 791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CB 푸프린트는 TO220AB TO220AB 이렇게 푸프린트는 요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네임은 이제 LM7812C TO220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았더니 부품이 심볼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3단자인데 1번과 3번반 보이고 2번이 보이지 않지요 1번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이 이제 1번이 인풋이고요 인풋 그 다음에 2번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GND 그 다음에 요 3번이 이제 아웃풋이죠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요 2번을 전원단자라고 해서 요 감춰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제로랭스로 요렇게 되어 있을 거에요 에디파티에 들어가보면 그래서 요것을 요렇게 우리 회로도에 보면 이렇게 연결 2번 전원핀도 연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험 문제 요것을 뭘로 쉐이브 요거 그 모양을 제로랭스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해 보도록 하구요 이 지금 이제 3개의 단자로 되어 있는 3단자 레귤레이터라고 해요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3단자 레귤레이터 그래서 정전압 전원장치에 입력, 출력, 그라운드 3단자를 가진 IC에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출력, 이 출력 전압을 고정한 거죠 출력 전압, 고정형, 고정형 레귤레이터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C가 이제 뭐 이렇게 7, 8, X, X 시리즈 뭐 이렇게 7, 9, X, X 시리즈 요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요 앞에 요 앞에 7, 8, 7, 9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7, 8, 7, 9는 뭐를 의미를 하냐 하면 그 뭐 양전원이냐 음전원이냐를 표시를 하는 거에요 출력 전압을 표시하는 거에요 출력 전압에 극성을 표시를 하는 거에요 자 그래서 7, 8이다 자 이것은 극성을 출력 전압에 극성을 표시를 하는 건데 표시를 하는 건데 7, 8이면 7, 8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플러스 전원을 출력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7, 9의 의미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 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마이너스 전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xx 있잖아요 요 숫자 두 자리씩 표현이 될 텐데요 자 자 요것은 요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요거와 요거는 자 볼까요 요거와 요거는 출력 전압을 나타내는 거에요 출력 전압 자 우리가 레귤레이터는 보통 출력 전압 고정형을 많이 일반적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출력 전압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0, 5다 라고 하면 출력 전압으로 몇 볼트를 5 볼트를 얻는다 라는 얘기에요 자 0, 9다 라고 하면 출력 전압으로 9 볼트를 얻는다는 얘기에요 1, 2다 라고 하면 12 볼트를 얻는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니까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7, 8, 1, 2 잖아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플러스 출력 전압으로 자 입력 전압에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출력 전압으로 10 플러스 12 볼트를 아웃풋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7, 9, 1, 2 는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7, 9 니까 마이너스 전원 그 다음에 아웃풋 출력 전압은 12 니까 12 볼트를 얻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전원용은 7, 8 그리고 마이너스 전원용은 7, 9 시리즈로 나오고 이제 그 출력 전압을 두 자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전류가 100mA냐 500mA냐 1.5A냐 에 따라서 또 이제 중간중간 그 숫자 표기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데이터 시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꼭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지금 아 요기 요거를 잠깐 볼까요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요 회로를 좀 보시면 자 지금 lm 요기는 7812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7번이 자 인풋이고 그렇죠 2번이 3번이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2번이 GND GND 3번이 아웃풋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예를 들어서 뭐 14V가 들어가더라도 출력에서는 얼마를 얻는다 78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12V를 출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양쪽에 이런 캐페시터들은 이제 안정적인 DC전원을 얻기 위한 노이즈 필터링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레귤레이터 3단자 레귤레이터다 자 정전압 I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다 이제 좀 살펴봤구요 자 부품을 이제 워케이드 캡쳐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더 볼까요 자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뽑아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파트에서 LM7812 자 7812 TO 레귤레이터 이렇게 레귤레이터 뭐 이렇게 뭐 있죠 자 이렇게 자 레귤레이터가 7812 C 레귤레이터 220 T 이걸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자 가져오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단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에딧 파트로 들어가시고 제로랭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로랭스를 더블클릭을 하시면 쉐입이 제로랭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요런 모양이 여러분 제로랭스에요 제로랭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라인으로 이렇게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의 핀 보이도록 핀 비접을 체크해 주시면 요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라운드 표시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클로즈 업데이트 커런트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을 쇼 풋프린트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1번 입력 2번 그라운드 3번 아웃풋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꼭 요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확인을 잘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기가 7912도 마찬가지고 요게 요게 요렇게 봤을때 7912라고 써져 있죠 LM7912C 1번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에요 그렇죠 그럼 1번이 뭐라고 했어요 자 1번 1번 2번 3번인데 자 자 한번 볼게요 자 요거 7812 7812 78 아 요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데이터 시트를 잠깐만요 자 우리가 이거 7812하고 7912 데이터 시트를 안 봤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지금 녹화한지 거의 2시간이 다 되어 가서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하네요 7812 7812를 7812를 들어와 볼게요 자 7812 자 데이터 시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7812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그래서 요걸 보셔야 돼요 핀 정보를 자 그래서 자 순서대로 요게 이제 781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요렇게 핀이 할당이 되어 있구요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인풋이라고 되어 있죠 인풋 그래서 1번이 인풋 그 다음에 2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 그라운드로 되어 있죠 2번이 그라운드 GND 그 다음에 3번이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이 이게 아웃풋이죠 아웃풋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데이터 시트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3단자 3단자 레귤레이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커런트가 최대 1.5 암페어 까지 자 아주 큰 전류 출력을 내주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TO220 패키지 타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절대 최대 정격 요것은 정말로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설계하실 때 그래서 자 소비전력 뭐 이런 것들 잘 보시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805 자 출력을 플러스 5V 7811 플러스 12V 플러스 24V 를 출력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V5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5V를 출력을 해 주는 거죠 미니멈 4.75에서 맥시멈 5.25까지 자 이렇게 5V를 출력해 주네요 그리고 출력 전류는 500mA 그렇죠 그 다음에 7812를 볼까요 출력 전압 12V 자 출력 전류 500 자 25도씨에서 실험한 결과를 데이터 시트로 제조사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7824 에서 24V 출력 자 그리고 1A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7812는 자 1번 2번 3번이 뭐다 입력 그라운드 출력 아웃풋이다 이걸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자 이게 1번 2번 3번인데 7812는 7812는 자 1번이 뭐다 입력이다 2번이 뭐다 그라운드다 3번이 뭐다 아웃풋이다 그래서 1번이 뭐 입력 2번이 그라운드 3번이 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꽂으실 때 여러분들이 잘 꽂으셔야 돼요 자 이제 7912 마이너스 12V를 출력해 주는 레귤레이터 IC 7912 데이터 시트를 볼게요 자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단자 1A 뭐라고 써져 있어? 네거티브 볼테지 레귤레이터 라고 써져 있지 그렇죠 그리고 LM 79XX 이 XX가 이제 출력 전압을 나타낼 것이고 자 보시면 3단자 3터미널 1A 네거티브 볼테지 레귤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압을 출력해 주는 레귤레이터다 79로 나가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보세요 이거죠 제가 이걸 강구할 뻔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7912는 1번 2번 3번이다 자 요거 두개 뭐 다 쓰지 않아도 여기가 1번 표시만 해줘도 2번 3번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쵸 그래서 자 1번이 뭐다? 그라운드다 2번이 인풋이다 3번이 아웃풋이다 다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꼭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보는 습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GIO죠 GIO죠 GIO GIO 1번 2번 3번이 1번 2번 3번이 그렇죠 그라운드 인풋 아웃풋이다 자 아까 그 78 XX는 뭐였었어 1번 2번 3번이 입력 그라운드 아웃풋이었어 다르죠 이렇게 GIO죠 이렇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특성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LM7905 는 마이너스 5V를 출력해준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906 은 마이너스 6V를 출력해준다 아웃풋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7908은 출력전압으로 출력전압으로 마이너스 8V를 출력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가티브 레귤레이러 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을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순간 1번이 뭐다? 그라운드다. 2번이 입력이다. 3번이 아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연결하실 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인데 1번이 뭐다? 그라운드다. GND다. 2번이 뭐다? 2번이 입력이다. 인풋이다. 3번이 뭐다? 아웃풋이다. 자, 여기도 한번 써볼게. 1번, 2번, 3번, 7, 8, 1, 2. 얘는 1번이 뭐다? 입력이다. 인풋이다. 2번이 뭐다? 그라운드다. 3번이 뭐다? 아웃풋이다. 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꼭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도록 실제 제작을 할 때도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풋프린트 입력 안되어 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기억이 났습니다. 자, 아마 풋프린트 입력이 안됐던 게 아마 스위치였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스위치, 그렇죠? 스위치, 스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스위치가 입력이 안되었잖아. 그렇죠? 스위치, 요거는 아까 추가로 제가 추가로 했던 거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위치, 스위치의 pcb풋프린트는 여러분들 뭘 쓰라고 그랬어? 점퍼2를 쓰라고 그랬죠? 요거 쓰라고 했어, 요거 요거. 점퍼2. 요거 쓰라고 했어. 그래서 입력하고 카피해서 그대로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볼까요? 자, 스위치 어디 있어? 푸시 버튼 스위치 요거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쇼 오프 프린트, 점퍼2 이거잖아. 그렇죠? 이 점퍼2가 뭐였었어요? 아까 커넥터 2핀짜리 커넥터가 다 점퍼, 요 커넥터도 뭐였었어? 잘 보세요. 자, 쇼 오프 프린트. 이게 점퍼2잖아. 그렇죠? 근데 요것은 커넥터가 요게 요 간격이 핀피치가 얼마냐 하면 요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얼마냐 하면 자, 요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만능기판에 꽂으면 이게 커넥터가 딱 꽂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100mm잖아. 그렇죠? 100mm죠? 자, 그래서 요 푸시 버튼 스위치도 점퍼2를 쓰래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시험 볼 때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래 그래서 이 스위치,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돼. 시험 볼 때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푸프린트를 이렇게 100mm 간격으로 핀피치로 만들었을 때 그 PCB가 쓰레기 PCB가 될 수 있다니까요? 자, 그걸 확인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자고요. 여러분,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커넥터 요거 2핀짜리, 요렇게 생긴 거잖아. 그렇죠? 요 간격이 몇 밀? 100밀 요 점퍼2 쓰레임에 자, PCB 부프린트를 자, 그런데 푸시 버튼 스위치, 택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 한번 봐봐요. 자, 푸시 버튼 스위치 요 핀 간격 요것도 점퍼2 쓰레임 그럼 요게 요 간격이 100mm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내가 만능기판에 꽂아줬어.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요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여기 보세요. 만능기판에 꽂았어요. 자, 요거거든요. 요것을 맨 마지막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게 뭐야? 자, 누르면 연결이 되는 푸시 버튼 스위치야. 푸시 버튼 스위치인데 제가 만능기판에 꽂아봤어. 리드 단자를 전혀 뭐 이렇게 휘거나 뭐 모으거나 넓히거나 하지 않았어. 그런데 요기, 리드 단자 요기와 요기 단자를 보니까 요기가 지금 몇 칸이 띄어져 있어? 여기가? 두 칸이 띄어져 있잖아. 100mm, 200mm. 몇 밀? 200mm. 200mm이잖아. 그런데 뭘로 만들려고 했어? 얘를 푸프니트를 뭘로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점퍼 점퍼2로 만들었어.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PCB를 점퍼2로 만들었어. 점퍼2는 간격이 뭐라고? 요기야. 그냥 1밀. 요기. 요기 100밀. 요 간격이야. 요기. 점퍼2가 100밀 간격으로 핀 피치가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PCB를 생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멍이 요렇게 뚫려져 있는 거야. 요 자리가 뭐야? 푸시 버튼 스위치를 끼라고 한 자리야. 그런데 여기는 200mm이니까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걸 요렇게. 요걸 억지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요기다 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 택트 스위치는 더군다나 이런 어떤 어떤 기계적인 접점을 이용하는 이런 스위치는 여기서 채터링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 ATmega128 배우고 있는데 노이즈가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뭐 인터럽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걸리겠어? 안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PCB를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이 푸시 버튼 스위치의 요 핀 피치에 맞게끔 그 알맞는 푸프린트를 찾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푸프린트를 만들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해도 시험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5월 25일 날 제가 이것을 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날짜를 이야기를 할게요. 2019년 5월 25일 26일 날 전자캐드 자격 실기시험을 응시를 하실 텐데요. 자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시험을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치르기 위해서 pcb 푸프린트를 좀 외워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외울 때도 무작정 외우지 말고 실물도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동작의 특성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LM741은 8핀으로 되어 있었죠. 자 요약할게요. 자 8핀으로 되어 있는 여기 보시면 8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741은 1번부터 4번, 5번, 8핀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딥 타입이다. 그래서 딥, 8, 핀수, 언더바 3 여기 간격이 300mm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쓰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는 뭐다? 요 8번을 NC 처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490IC는 몇 핀으로 되어 있다? 14핀짜리로 되어 있다. 14핀 IC다. 그리고 NC를 노커넥트 연결 안 하는 것이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4번과 13번이 있다. 그래서 NC 처리를 4번과 13번을 에디파트에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커넥터 4핀짜리 커넥터 4핀짜리는 점퍼 4를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커넥터 2핀 커넥터 2는 점퍼 2를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 자 요 다이오드는 자 D541이라고 하는 D541이라고 하는 풋프린트를 쓰면 된다. 다이오드 제너는 D541 마찬가지로 쓰시면 된다. 그래서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특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캐소오드 에노드인데 극성인데 캐소오드가 1번이다. 1번이다. 1번 패드다. 에노드가 2번 패드다. 그렇죠? 여기가 에노드 여기가 캐소오드인데 캐소오드가 1번 패드다. 에노드가 2번 패드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은 RES400이라고 하는 이름의 풋프린트를 쓰면 된다. 자 저항은 레지스터로 찾고 키워드 얼만 입력해도 딱 나오죠. 그 다음에 풋프린트는 RES400이다. 이 400의 의미는 뭐다? 이 핀과 이 핀 사이에 핀과 핀 사이에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이 즉 핀 피치라고 하는데 이게 400ml이다. 이게 400ml이다. 참고로 이런 칩저항과 어뢰저항이 있다. 필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칩저항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극성이 없는 콘덴서의 파트 네임은 capmp다. 그리고 이것은 cap300을 쓰면 된다. capcap300을 쓰면 된다. 300의 의미는 뭐다? 이 핀 피치가 얼마다? 핀 피치가 이게 300ml이다. 자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실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을 확인을 해서 이 핀 피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이런 데이터 시트에 정보가 없으면 실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 간격을 재서 여러분들을 만들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이걸 그대로 쓰면 된다. 모든 무극성 콘덴서는 cap300을 써라. PCB 프린트를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되겠네. 자 그 다음 LF356은 8핀으로 되어 있고 이 8번 또한 NC 처리를 하면 된다. 어떻게 알았어? 이것을 데이터 시트를 보고 알았다. 그래서 D8에 Underscore 3을 쓰면 된다. 자 중요한 거 가변저항 자 이렇게 파트에서 두 단자로만 되어 있는 가변저항인 경우에는 NC 처리를 꼭 해야 되는데 이 3번 핀을 뭐 해야 된다? NC 처리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라. 자 그래서 자 그 1번 자 1번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1번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어? 와이퍼가 있잖아. 그치? 이 와이퍼가 2번이죠? 그 다음에 다른 쪽이 3번이죠? 그래서 이 핀짜리를 쓰려면 1번과 3번을 쓰면 이 가변저항이 100kg짜리다 하면 100kg 고정저항이 되는 거라고 했었죠? 고정저항이 되는 거라고 했었죠? 자 뭐가 1번하고 3번을 쓰면 반드시 이 1번하고 2번을 활용을 활용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와이퍼를 왼쪽으로 갔을 때는 0엄 그렇죠? 와이퍼를 끝까지 오른쪽으로 가면 몇 엄? 100kg 이렇게 해서 0에서 100kg까지 가변할 수 있는 가변저항이 된다. 이것을 잘 보시면 돼. 자 그거 그래서 NC 처리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C1815 ESC1815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것은 화살표가 나오니까 2m 쪽에 화살표가 나오니까 MPN 트랜지서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의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1번이 2m고 2번이 컬렉터고 3번이 베이스다. 베이스다. 여러분들이 파트는 어떻게 찾아와? MPN 트랜지스터에 한 칸 띄고 2, C, B를 찾아오면 된다. 따로 바꿀 거 없다. 그 다음에 자 JFET 자 K30이라고 하는 JFET 또한 데이터 시트를 보고 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인데 1번이 뭐 소울스 그 다음에 2번이 뭐 게이트 게이트 그렇지 3번이 뭐 드레인 이렇게 해서 자 소울스 게이트 드레인을 찾아오면 된다. J, F, E, T 자 화살표가 이렇게 요게 게이트 단자라고 했지? 게이트 단자 요게 소울스 드레인 그렇죠? 그래서 게이트 단자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뭐다? P가 아니라 N이다. N 채널이다. 요걸 찾아오면 되고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1번, 2번, 3번이 소울스 게이트 드레인이니까 소울스 게이트 드레인 요걸 파트네임 로 찾아오면 된다. 그 다음 자 캡196 극성이 있는 콘덴서는 극성이 있는 콘덴서는 자 캡폴로 찾아오면 되고 파트네임은 회로 디자인 할 때는 PCB 풋프린트는 캡196 을 찾아오면 된다. 캡196 자 캡196 이렇게 찾아오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J3 자 요것은 뭐 커넥션 3핀짜리 머서 점퍼 3 쓰면 된다. 그 다음에 LF355 데이터시트 보니까 얘 또한 8핀으로 되어 있고 8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underscore3 그래서 딥 8에 underscore3 그 다음에 요 8번이 NC 처리를 해주면 된다. 자 요게 이제 355 IC이고요 8핀짜리 IC이고요 요것은 소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능기판에 납땜을 할 때 요 IC를 직접 만능기판에 꽂고 납땜을 여기다가 하면 열을 가하면 이 IC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통 이런 IC 소켓을 꽂아서 납땜을 하고 제작을 한 다음에 동작 검사를 쇼트 검사 후에 전원상의 쇼트가 없으면 요 IC를 여기다 꼽는 거죠 그대로 꽂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에 맞춰서 그럼 여기가 1번이 되겠죠 2번 3번 4번 여기가 8번이 되겠죠 여기가 5번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동작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재활용할 거면 요것을 여기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핀이 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빼서 다시 재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레지스터 파 가변저항인데 요것은 3단자를 모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다 이렇게 그렇죠 와이퍼가 3번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압을 분배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전압 분배 용도로 사용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저항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인가했다 라고 하면 여기 R1 R2 다 그럼 여기 V를 인가를 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 I가 흐르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이 이제 전류 I가 흐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요 여기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하면 V는 여기 흐르는 전류 I R1에도 I가 흐르고 R2에도 I가 흐르죠 직렬에서는 전류가 같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V1은 I 곱하기 R1이죠 여기 V2는 V2는 I 곱하기 R2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V는 V1 더하기 V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변저항에 가변저항을 이렇게 이제 가변저항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썼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가변저항을 이렇게 썼다 여기는 뭐 이렇게 그 VCC 자 여기 VCC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를 이렇게 놨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 요 와이퍼를 위로 올리냐 아래로 내리냐 에 따라서 요기에 걸리는 요 요기에 걸리는 요 전압이 전압이 요기에 걸리는 전압이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 전류가 이제 요기 1번 2번 요기가 3번 단자인데 가변저항에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R1 2 사이의 저항값 하고 요 와이퍼의 이동에 따라서 그렇죠 그 R2 2 3의 저항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저항값에 의해서 저항값에 요 저항값의 와이퍼의 이동에 따라서 요기에 걸리는 요 전압이 변화가 있겠지요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그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요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요 전류에다가 요 분배된 요 저항 분배된 저항값 저항값에 따라서 요기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어스를 걸어줄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줄 때도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충방전 회로 회로에서 요거 자 요 저항값을 이용을 해서 뭐 타이머 IC 같은 경우에는 요 가변저항을 이용을 해서 충전시간 과 방전시간을 방전시간을 이렇게 달리 해서 자 어떻게 PWM 파양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자 요렇게 가변저항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0 자 4013은 데이터 시트를 보니 14핀짜리고 그래서 요걸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NC 처리해야 될 거 없었고 그 다음에 4538은 16핀짜리로 되어 있었죠 16핀이니까 딥 16에 언더스코어 3 자 쓰시면 되겠고 요거 14핀은 딥 풋프린트는 14핀 언더스코어 3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썼으면 됐죠 그 다음에 4011도 마찬가지 자 마찬가지였었고 자 됐죠 자 4011은 낸드게이트가 들어 있었는데 자 요거 낸드게이트가 들어 있었는데 요것은 14핀이고 그래서 딥 14 언더스코어 3 이라고 하는 풋프린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얘를 가져왔을 때 전원단자인 14번 그라운드 7번 이렇게 핀이 보였었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요게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쉐입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요기를 요 라인을 뭘로 바꿔 제로랭스로 바꿔 제로랭스로 바꾸고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된다 그랬었죠 요런 배꼽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요렇게 하고 핀 비저블을 체크를 해제를 하면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회로도대로 요렇게 그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는 점퍼2 그대로 쓰면 되죠 마지막에 설명했던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었죠 실물을 핀피치를 확인을 했을 때 그렇지만 실물을 때는 그냥 점퍼2로 써라 자 네오 타이머 IC는 8핀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뭐 NC 처리할 거 없습니다 7404도 마찬가지에요 14핀으로 되어있습니다 14 딥 타입 그 다음에 LED LED는 뭘로 써라 자 LED는 자 푸프린트가 이렇게 LED가 원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캡196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요렇게 슬한 얘기에요 다만 캐소드 쪽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에노드 쪽이 몇 번이다 2번 핀이다 요런 것은 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캡196을 쓰더라도 요것은 요 푸프린트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LED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쓰면 사실은 좋아요 여기 에노드 쪽을 이렇게 A라고 이렇게 여기 텍스트로 이렇게 캐소드 이렇게 표시를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그림 정보로 요렇게 LED 표시를 이렇게 해주든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PCB가 생산이 되었을 때 LED를 꽂을 때 극성을 반대로 꽂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시가 사실은 수정 작업이 필요한데 뭐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써도 크게 무방하다 그 다음에 요거 그렇죠 제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것은 베이스 단체 2미터 화살표가 화살이 꽂혔으니까 이건 PMP 트랜지스터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1번이 2미터고 2번이 베이스고 3번이 컬렉터더라 그래서 자 PMP E B C를 파트를 찾아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1번이 2미터 2번이 베이스 3번이 컬렉터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된다 꼭 확인하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단자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3단자 레귤레이터는 LM7812 C 슬러시 TOE0으로 파트네임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풋프린트는 PCB 풋프린트는 TOE20AB 이걸 가져오면 된다 7912도 마찬가지다 자 TOE20AB다 다만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해 보시면 자 1번이 7812 플러스 12V를 출력해주는 플러스 12V를 출력해주는 7812는 1번 2번 3번에 1번이 입력이고 2번이 그라운드고 3번이 아웃풋이다 요것을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7912는 마이너스 12V를 출력을 해 주는 거고 7812는 플러스 12V를 출력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1번 2번 3번이 데이터 시트를 보니까 다르더라 1번이 그라운드다 자 1번이 그라운드고 자 GND고 2번이 입력이다 입력이고 3번이 뭐다 아웃이다 아웃이다 이렇게 다르죠 요거랑 자 그래서 1번 그라운드 2번 2번 입력 3번 아웃이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을 파트를 찾아왔을 때 요런 모양으로 자 파트의 부품 심볼이 요런 모양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라운드가 배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 그라운드를 뭘로 바꿔준다 에디 파트에서 라인으로 쉐입을 바꿔준다 그리고 핀 비저블을 체크를 해준다 라고 하면 요런 모양으로 된다고 그러셨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말이 그 말의 속도가 좀 느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속도를 조금 1.5배속 내지는 2배속으로 놓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và 대Ar 5.1box 3.5box 4.5box C.1box C.1box